자 지금부터는 예산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정은 기억하시죠? 우리 이제 편성에서부터 결산심사까지의 과정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될텐데 자 일단요 각 중앙부처가 총액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왔던 문장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중앙부처가 총액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총액한도를 정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얘기입니다. 예산제도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예산 절감할 필요성을 더 간절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예산 절감하면 칭찬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환수해서 그 해당 조직의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돼요.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은 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는 이걸 줄이는 것이 오히려 역적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안 줄이더라 못 줄이더라. 그래서 개인에게는 예산성과금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줄인 예산을 그 조직의 다른 용처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항상 어느 조직이나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낭비되는 걸 줄여서 다른 데서 쓰겠습니다 하면 그거 써도 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X가 됐습니다. 예산 집행이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총액 계산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저 예비비 맞고요. 예비비는 신축성의 대표주주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데다 써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총액 계산은 또 뭔지 알아요? 총액 계산은 뭘까? 아까 신입 예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주는 겁니다. 그냥. 믿고 주는 거야. 근데 총액 계산은 뭘까? 이것도 약간의 믿음은 있는 건데 신입 예산은 어디다 구체적으로 쓸 건지를 내가 안 물어볼게. 이런 정도고요. 총액 계산은요. 너무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정해주기가 어려우니까 세부적인 건 알아서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액으로 줄 테니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은 너들이 알아서 써 이렇게 주는 겁니다. 총액 계산이. 알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축성이네요. 자기네들이 좀 알아서 할 영역이 생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집행, 예산 심의, 예산 결산. 에이, 우리를 너무 아마추어로 보는 거죠. 이거는 편성 다음에 심의, 확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 그 다음에 결산. 답은 3번 이렇게 됐고요. 예산 주기에 비춰봤을 때 예산은 3년 주기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산의 주기는 주기는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3년이다.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전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성하는 거죠. 그죠? 뭐 연도를 어떻게 할까? 뭐 T로 그냥 볼까요? T-1 연도에 이때 이제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심의, 확정하는 것까지가 끝나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년도다 그랬을 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제 예산에 집행이 있는 것이지요. 예산에 집행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T 플러스 1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T 플러스 1년에는 이때는 이제 결산, 검사 뭐 또 이제 결산, 심사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돼야 돼요. 3년 주기인데 만 3년 꽉 채워서 3년이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짧구나. 짧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예산안 편성하는 건 1월부터 들어가요. 1월부터 들어가는데 1년 내내 예산 가지고 이제 실갱이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결산, 심사가 끝나는 게 차년도에 이제 8월 31일까지니까 정확하게는 뭐 2년 반이 조금 더 되는 거죠. 2년, 2년 반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거지만 횟수로는 3년 이렇게 이제 해서 3년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 과정 물어봤어요. 국방부의 2022년도 앞에 거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작성 이거는 볼 수 있죠. 왜냐면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국방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중앙관서 예산에서는 그렇게 보죠. 중앙관서인데 중앙관서에서는 예산 요구서를요.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해줬다. 이것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집행을 할 때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1년에 4번, 4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죠. 그죠? 맞아요? 그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이거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다음에 요 심의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죠? 예산안 이렇게 짰어요. 라고 하는 걸 이제 국민들 앞에 보고하는 형식인데 그걸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 결산검사는 다음 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거라면 2022년도의 결산검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5월 20일까지 기억나세요? 5월 20일까지 작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보다 예산심의 과정이 엄격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 의원내각제 국가가 예산심의가 엄격하지가 않아요. 의원내각제 국가가 왜 그러냐? 구조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총리가요. 직권당의 당대표입니다. 직권당 당대표가 총리가 되고요. 직권당의 유수한 그 저 선배 의원들 있잖아요. 선수가 좀 그래도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꼭 그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장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그 여당의 지금 핵심 인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예산을 짰어. 그런데 이걸 국회에서 확 심의를 한대. 근데 더군다나 국회에 보면 과반이 총리와 장관을 배출한 정당의 과반이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총리를 자기네가 선출해서 보낸 거거든요. 선출할 때 자기네 편이 과반이니까 자기네가 자기네 당대표를 총리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구조예요. 의원내각제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에이스들이 들어가서 짜온 예산안을 자기네 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비토를 놓기가 쉽지가 않고 비토를 놓는 게 더 웃긴 일이 되고요. 국정이 난맥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야 쟤네 여당은 뭐냐 쟤네 콩가루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당 안에서 다투는 것도 정치의 일환이에요. 사실은. 당 안에서도 노선이 다 다르고요. 그죠? 큰 틀에서 이제 같은 정파적인 이해로 정당이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인 생각들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파 간의 이해관 정파 간의 어떤 방향성의 차이 때문에 논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것들 저 의석 많이 줬더니 안에서 지들끼리 밥그릇 싸워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볼성 사납고 지지율 깎아먹는 데 1등이에요. 국민들이 되게 싫어해. 그런 거를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고 맡겼으면 옛날에 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야 좋은 국가다. 그랬거든요. 물론 노자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쨌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돼야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건 그만큼 고급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차를 탔을 때 차를 탔을 때 차가 막 둔턱 넘으면 막 내가 막 천장에 머리 바꿔내려고 이러면 스펙타클 하긴 한데 내가 편안하다 느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급차일수록 차가 지금 시동에 걸렸는지 가는 건지 돌멩이를 밟았는지 모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처럼 이치로 국민들은요 정치가 조용히 잘 뭔가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과반 만들어줬더니 이것들이 지들끼리 싸워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 일이죠. 의원내각제에서는 그래서 예산심의가 치열하지 않아요. 예산심의를 치열하게 한다는 것은 내분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나락골이 엉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견제가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결산은 빡세게 합니다. 결산은 여당 의원일 할지라도 결산할 때는 흠결을 좀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개선의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산 과정에서 못했던 거 결산해서 연락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찾아내고 있고 그래서 결산이 빡셉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의 원조는 어디예요? 미국? 미국은 예산이 빡세요. 미국은 예산이 빡세요. 왜냐하면 이게 의회가 주도해서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그랬죠? 행정부 주도가 아니라 여기는 의회 주도예요. 의회 주도 엄격한 상권 분리파에서 법률주의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예산을 심의할 때 빡세. 그리고 얘네들의 인식은 이게 있어요. 아무리 여당 의원이어도 행정부는 행정부고 나는 의원으로서 할 일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상권 분립 정신이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의원내각제는 그게 아니라 의회가 행정부를 장악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분립의 개념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대통령제는 분립의 개념이 뚜렷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는요. 여당 의원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사고방식이고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이 빡세. 대신에 결산은 얼렁뚱땅입니다. 얼렁뚱이 돼. 뒤끝은 있습니다. 야 예산 준 거 제대로 못 썼네. 별로 효과 못 냈네. 그러면 결산할 때 막 갈구진 않고 다음 년도 예산 안 주지. 다음 년도 예산 안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중간이야 또. 예산도 뭔가 시끄러워. 결산은 그것보단 좀 조용한데 결산도 뭔가를 해. 잠깐 딸가를 꺼지. 뭔가를 해. 그런데 결산은 사실은 낙장불입이거든요. 기왕 쓴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인 위반 사항만 없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산에서부터 결산 과정까지가 다 뜨뜻 미지근하게 간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1번은요. 우리가 그래도 영국 같은 의원내역제 국가보다는 예산 심의 과정이 좀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요거 1번은 이제 옳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예산은 미국과 달리 법률보다 하위기범으로서 회력을 가진다. 그랬는데 그건 맞죠. 왜냐하면은 정부가 제출한 거를 우리가 심사해 본다라는 개념이지 이게 법률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률보단 밑으로 봐야 되지만 어기면 국회가 통과시킨 걸 어겼기 때문에 그죠. 그의 준한 효력은 주죠. 그러니까 법률스러운 효력은 주지만 법률 자체보단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본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진짜로 망치 한번 두들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거 우리는 상임위하고요. 예결특위 이런 데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요걸 마무리 지어서 본회의는 요식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 예산 처리할 때 본회의장에서 막 싸우고 그런 적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결특위에서 합의가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과반 확보하고 있는 세력이 밀어붙일 때 그럴 때 본회의 가서 그냥 싸우기는 하는 거지만 본회의에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결특위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맞는 얘기고요. 국회는 정부에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제도는 지금 현재 스코아 요거요.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은요. 영국하고 우리나라 공통점이에요. 영국은 아까 근데 왜 그래요. 예산난 심의 자체를 잘 안 한다니까요. 증액이라는 개념도 없어. 증액이라는 개념도 없고 세비목 설치도 없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의가 좀 뻑적지근한 데도 없어. 그건 차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영국하고 우리나라는 둘 다 증액이나 세비목 설치를 의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부 동의 없이는 못해. 일본은 오히려 또 좀 중간적인데 일본은 세비목 설치는 동의를 바꿔야 되지만 증액은 의회가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국회의원 맘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새로운 거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고 정부와 동의 안 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갑니다. 정부와 동의 안 해도 갑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긴 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 얘기 조금 더 추가를 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위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것은 기재부가 해요. 기재부가 할 텐데 그래서 기재부가 예산을 사정한다고 그러죠. 예산 사정을 해서 최종 예산안을 만들 때 주도권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문제가 되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정부 부처 안에서야 기재부 말에 꼼짝없이 그냥 수능해야 되지만 문제가 되는 데들은 이제 독립기관들이에요. 독립기관들입니다. 어디냐면 국회 그 다음에 법원 응? 여기도 예산 써야 되잖아요. 기재부가 다 조율은 하거든요. 그런데 독립기관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까지를 기재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관여를 해. 그러나 그 관여하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못해. 그래서 충돌이 되면 의견 충돌이 되면 그것은 국무위에서 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럼에도 조율이 안 됐어. 그러면 국회에 제출할 때 기관장의 의견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행안부 장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 합시다. 보건복지부 장관 예산안을 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깎았어. 그래가지고 막 빡쳐해. 그런다고 국무위에 불러서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 국무위에 어차피 있네. 원래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겠구나. 원래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네. 참. 원래 국무위원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정식으로 이런 문구가 따로 있진 않아요. 의견을 청취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손 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 이거 예산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들어줄 수 없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그거는 억제를 시키는데 독립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관장의 의견을 따로 듣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부처 중에서도 이 저 국정원 있잖아요. 국정원. 국정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관으로 취급을 해줘요. 국정원은.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국정원하고 감사원. 여기는 좀 예산 심의할 때는 조금 다른 지위를 주는데 국정원은 독립기관처럼 처리한다. 국회 법원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이 충돌하면 여기에 이제 기관장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국회에다가도 이제 그 의견을 같이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감사원은 어떠냐.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줘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주지만 감사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독립기관처럼 취급까지는 안 해줘요. 그런데 그래도 비슷하게는 취급해 주는 거예요. 감사원. 왜 그러냐면 감사원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기재부에서 막 깎고 그럴 예산은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는 일 자체가요. 여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사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충돌한 지점이에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 다른 부처청에서는 감사원이 활동을 좀 덜 했으면 좋겠잖아.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예산을 줄인다는 게. 그래서 의견을 듣도록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나.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회계 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에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모든 예산이 틀렸습니다. 모든 예산 안 됩니다. 모든 예산이 준 예산에 해당되는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불성립됐을 때 이 제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 예산이라는 게 있고요. 가 예산하고 이렇게 세트로 잠정 예산을 하나 좀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둘이 비슷해요. 둘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기간만 다른 거거든요. 기간만 다른 거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가 예산하고 잠정 예산은요. 이거는 있잖아요. 국회에 사전의결이 있어요. 사전의결이 있는데 그런 만큼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가 예산, 잠정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간이 이제 기간이 제약이 있어요. 기간 제약이 있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가 예산은 1개월이에요. 1개월. 1개월치만 딱 짜주고 1개월의 기간만 확보해서 아직 의회에서 논쟁적인 것들을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잠정 예산은 어떻게 되냐. 잠정 예산은요. 이게 뭐 길면 4, 5개월까지도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저러다가 저 기간도 넘기잖아요. 그럼 셧다운 되는 거예요. 셧다운이 돼요. 셧다운. 셧다운이 되는데 정부의 예산을 하나도 못 주고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 기간까지 다 써버렸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정부는 예산을 자기네들 멋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는 의견 조율이 안 됐으니까 서로 어르렁거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선 정부가 돈 배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 기능이 마비됩니다. 미국에서는 간혹 있어요. 이런 일이. 미국이 잠정 예산하거든요. 저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가예산에서 뭘 하고 있죠? 이게 준 예산으로 넘어왔죠. 이거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거 중심으로 보면 가예산은 제1공화국 때 채택이 됐다. 이승만 정부 때 1공화국 제1공화국에서 채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2년 정도를 한 거죠. 12년 정도를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활용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6차례 6차례나 활용을 했어요. 가예산 제도를. 그걸 받으시고 준 예산은 제2공화국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1960년도부터 연도를 물어볼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사용한 적은 없어요. 제도만 있고 사용한 적은 없고요. 단 지자체는 있어요. 지자체는 사용한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어요. 두 번. 두 번.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 언제 한 번이 있냐면 한 번은 부안군이고 한 번은 성남시인데 성남시가 이재명 씨가 시장할 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충돌이 있을 때 이랬다는 거잖아요.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을 관위 좀 개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상대편 정당의 의원들이 더 많았는데 그 정당에서는 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관위하냐. 그래서 관위 개입 못하게 자꾸 이제 주장을 하다가 예산안을 가지고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게 있으니까 예산안을 이건 통과 못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1월 1일을 넘겨가지고 그래서 그때 준예산 한 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성남시가 준예산 썼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내마까지는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그때 서로 충돌하다가 그러다가 아예 민간한테 냅두자는 쪽과 그래도 관위 개입해야 된다는 쪽이 부딪혀가지고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의회가 이제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준예산 한 번 했답니다. 이런 것도 사례 흥미롭잖아요. 이 사례를 가지고 아 거기서 한 번 했구나. 그런데 시험에는 여기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잘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용한 적이 없다. 이걸 보셔야 돼. 그걸 왜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산안 30일 전까지 통과시키라고 하는데 안 통과시킨다고 맨날 욕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1월 1일을 넘긴 적이 없어. 그런데 욕은 엄청 먹어. 맨날. 1월 1일을 넘긴 적이 물론 국민들이 욕을 많이 하니까 1월 1일을 못 넘길 거예요. 못 넘길 텐데 어느 쪽이 그냥 양보해버리는 거지. 이 저 뭐야 치킨게임이라고 있잖아요. 차를 양쪽에서 후원하고 먼저 꺾는 놈이 지는 거. 결국에 이러다가 누가 꺾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거의 의미가 있다.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거 자꾸 시험 문제 되는 거예요. 사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례는 그렇고 얘의 특징은 뭐냐. 준예산의 특징은요. 국회 사전의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의결이 없어요. 이게 없고요. 그냥 행정부에서 정부가 알아서 편성하는 겁니다. 근데 포괄적이지가 않고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어디다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헌법기관 법률기관 이런 데도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셧다운이 없어요. 셧다운이 없어. 여기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쓰게 돼 있어요. 어차피 저 기관은 운영시킬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 논쟁하는 거랑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속비예요. 계속비는 이미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언제든 계속비로 지정을 해줬던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줘야 될 돈이거든요. 집행하라고 줘야 될 돈이니까 이건 쓰면서 있겠다. 공사 멈추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겠다. 하던 공사 계속하겠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법령상에 있잖아요. 법령상 의무 지출이 있어요. 이거는 법률에서 이미 정해놓은 거라 안 쓸 수도 없는 건데 그건 어차피 니네가 논쟁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는 집행하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이 없고요. 언제까지겠어요? 이게 이제 예산안이 예산안 확정시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확정시까지. 대통령이 직접 준예산 편성해놔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유수화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사대강 관련 예산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저 사대강 관련된 예산을 밀어붙이고 싶은 이명박 대통령이 야 이거 국회에서 통과 안 돼도 할 거니까 일단은 양보하지 말고 이런 메시지지. 물론 사대강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막 쓰고 있고 이럴 수는 없는데 양보 안 하겠다는 의지죠. 양보 안 할 테니까 저기 여당 의원들 니들 끝까지 버텨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준예산 편성해 그랬어. 궁금해. 만약 1월 1일 넘어가면 준예산으로 갈 거야. 그랬는데 그때는 이 치킨게임에서 결국에 반대편 정당이 포기했지 그냥 그래서 사대강이 진행이 된 겁니다. 예산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다가 못 막았지. 수도 좀 딸리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이고요. 행정부가 주도한다고 그랬죠. 예산을 대통령이 관심 갖고 밀어붙이는 사업을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그 다음에는 박근혜 정부 때 또 기억나는 예산이 역사교과서에 국정교과서 한다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기억나죠. 그 예산을 목숨 걸고 막겠다 그랬어. 야당 의원들이 그 당시 야당이 지금 여당이죠. 못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도 예산은 통과됐어요.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하겠다고 하는 일을 잘 못 막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행정부 중심이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간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대선 때 선거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 공약 있잖아요. 그런 건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약을 남발하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는 알아서 흘리고 핵심 공약 핵심 공약 저 사람이 하려는 주된 사업 몇 개가 있을 거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걸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잘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억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기간 제한은 없고 그리고 쓴 적은 없다. 뭐 아무튼 이런 거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 봐두시고 아무튼 그러면서도 셧다운이 없는 안정적인 제도인 거구나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까지 정리 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그랬을 때 준예산 아 여기 3번 하다 그랬죠. 모든이 아니다. 모든이 아니라 제한적인데 저 세 가지다. 세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 이거는 5월 20일까지 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 이제 주기를 봤을 때 결산 이제 1월이 되면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사고 2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줍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작년도 예산을요 올해 2월 10일까지 기다려줘요. 야 아직 다 못 쓴 거 빨리 써 이래가지고 사고 2월 같은 거를 빨리 처리하라고 합니다. 2월 10일까지가 출락기한이에요. 그때 마감해라 마감 2월 10일날 마감해 마감해 마감하고 2월 말까지 각자 결산 보고서 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월 말까지 해서 기재부 장관이 이걸 다 이제 다 모읍니다. 모아서 기재부에서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4월 10일까지 그러면은 2월 말에 받아서 3월 4월 10일까지 시간 별로 없네. 기재부 같은 데 가면 빡세 1년 내내 빡세 이게 40일 정도 만에 그죠 40일 정도 만에 국가결산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사실 맨날 야근하겠다. 뻔히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날까지 나와야 되고 그러면 4월 10일날 감사원 보내 그 감사원은 널러라냐 감사원도 빡세 감사원도 이거 4월 10일날 받으면 5월 20일까지 여기도 40일밖에 안줘요. 지금 40일 터미네 그죠 그잖아요 기재부가 저 결산 다 보는 거 40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그죠 감사원이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 그거 40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결산 검사를 하는 거죠. 결산 검사 결산 잘했나 그거 40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기재부로 보내면 기재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이거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해야지. 그러면 국무회에 거쳐서 5월 30일까지 한 열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는 그래서 한 열흘 내에 국무회의 열어서 대통령이 오케이 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국회로 내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 시간이죠.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여기 예비심사 종합심사 하는 게 여기는 세 달 주는 건가 5월 30일 6, 7, 8 그죠 세 달 주는 거네. 5월 30일까지 제출받아서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봐요. 그래서 8월 30일 날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과정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판서는 이미 다 해드렸어요. 판서는 쫙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 국회의원을 아 국회구나. 국회한테는 5월 31일까지 넘어왔어요. 그럼 국회는 이걸 언제까지 하는데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정기회계회는 언제냐 국회 정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지자체에 지방의회는 정기회를 두 번 열어요. 그런데 국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그게 9월 1일 날 열게 돼 있습니다. 9월 1일 날 9월 1일 날 무조건 회의 여는 거야. 그때는 회의를 9월 1일 날 왜냐하면 이때 예산도 봐야 되고 예산도 봐야 되고 할 일들이 있어요. 법도 한번 몰아서 쫙 한번 보는 거고 개정해야 될 거 근데 그 이외의 기간에 일을 안 하냐 그러면 합니다. 사실은 나머지 기간은요. 대신에 임시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식은 임시회를 매달 열고 있어요. 지금은 매달 국회를 여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국회법을 바꿨어요. 임시회를 매달 열긴 열어요. 근데 정기회라는 이름을 단 거는 1년에 한 번 9월 1일 날 열어서 100일 이내 회기야. 그 100일 이내 회기를 딱 보면 100일 뒤에 딱 뭐가 끝나냐 예산안에 대한 확정 9월 1일부터 100일 계산해봐요. 그러면 딱 그 정도 기간 정도 거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를 정기회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됐죠 정기회가 뭔지 그러면 이게 9월 1일 날 열린대 그러면 결산보고서가 언제까지 국회가 처리해야 되냐 8월 31일까지 결산심사를 마쳐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일이 되면 국회가 다시 열어. 정기회. 아 그러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네 4번. 됐어요? 예.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런 날짜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찾아내려고 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283번 우리나라 결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원 회계 년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도 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에 통합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결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결산심사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감사원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결산은 한 회계 년도의 수익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표시를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확정적 개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봐야죠. 예산은 뭔데요? 예정적 개수. 이렇게 말해요. 예산은 예정적 개수요.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대로 똑같이 다 합니까? 틀릴 수 있는데 특히 세입 예산은 그냥 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입 예산은 세금이 얼마 거칠지를 예상해 보는 건데요.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모를 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맞추기가 작도를 타야 맞추는 건데 작도를 타도 맞추기 쉽지 않아. 그래서 거의 틀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계익여금도 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고 지출 항목은요. 그런데 얼추 맞춰서 가야죠. 그거는 어기면 안 되잖아요. 지출 항목은 정해진 대로 가야 되고 중간에 못 맞추겠다 싶으면 추경할 때 그때 딱 반영해야 돼요. 빨리 빨리. 그렇게 가고 일부 융통성 있게 이월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이용 전용도 있고 그런 거를 좀 활용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체로 얼추 다 맞춰야 돼요. 결산은. 결산이래요. 세출은. 세출 예산은 지맘대로 막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세입 예산은 진짜 이거는 그냥 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만 해본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정적 개수입니다. 네. 그렇고 결산은 확정적 개수. 됐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요. 이제 90번째 테마네요. 예산 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확보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행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관사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통제해야 된다. 감사원도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원도 알고 있어라. 감사원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결산 검사 같은 거 할 때 싹 볼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직무 감찰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다 자료가 되니까 감사원에 통제해야 되고요. 틀린 얘기 없고. 기재부 장관은 반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해서 국회의 심의받은 예산을 배정한다. 그게 반기가 아니고 분기별로 합니다. 1년에 4번 분기별. 그래서 틀렸네요. 중앙관사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의 배정이라고 하고요. 재배정은 뭐냐면은 그 중앙관사의 장이 자기네 조직에다가 돈을 또 나눠주는 겁니다. 그 밑에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기재부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각 중앙관사의 장과 국회 예산 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건 1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1월 말까지 해서 넘겨야 됩니다. 1월 말까지. 왜 그러냐면은 있잖아요. 아니 예산 집행 지침이라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 기준을 전달해 주는 건데 1월 말이 아니고 2월 말까지 하면 너무 늦지 않아요? 아니 그럼 1분기 다 가는데? 그죠? 1, 4분기 다 가잖아요. 세 달씩인데.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분해 봐야 되는 게요. 여기 예산 지금 무슨 지침이래요? 집행 지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용어 하나 있지 않아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어요. 다른 겁니다. 예산 편성 지침은 3월 31일까지 니네 내년도 예산 이렇게 짜라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죠? 그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예산 편성 지침은 총액 배분이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야 니네 얼마까지만 쓸 수 있어? 그 범위에서 편성해 봐.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이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 지침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집행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렇게 봐 두시면 됩니다. 집행 지침 집행 지침 됐죠? 네. 그래서 혼일할 말까지다. 이렇게 구분 하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